안녕하세요 넥슨 입니다 오늘 오프로 님이 저기 촬영을 가셔 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정말 오랜만에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여러분들 너무나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빚진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그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민 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땜빵입니다 아 땜빵 아니 오늘 참 보러 가세요? 원래 오늘 일 안 하려고 깔끔하게 입고 왔다가 오늘 나한테 딱 걸렸네 네 그렇죠 지난번에 제가 내기해서 졌던 것 같은데 네 힘겹게 이겼습니다 뭐 할까요 점심 내기 점심 내기 콜 우리는 긴 말 안 해 그냥 플레이로 가시죠 길지 않나요 랩 랩 랩 랩 랩 rebound 5분 반죽 2분 2분 수박 자 이 경기도 좀 숨막히는 대결이 되지 않을까 초이스가 디펜스로 가는 그런 뭐 초이스인데 제가 복수하겠습니다 아 미큼블 AKA 미큼블体 . 2. 너무 좋은데 해봐도cidos. теencies 요. 1. 3. 4. 4. 5. 5. 6. 6. 9. 10. 10. 10. 10. 11. 11. 12. 12. 12. 13. 15. 10. 10. 10. 10. 오랜만에 선수같이 한 번 쳤네요.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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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셨나봐요. 이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아 역시 후루꾸디의 장타. 후루꾸디의 장타. 교본에 있는... 으흐흐흐흐. 재밌ortex房eng. истории. 오늘은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초고 맞아요 남자 집사2장 밀키에다 눈 따라가면서 아... 말렸어 레코아이븀이 아주 좋아요 공색. 봉색깔 아주 좋습니다 모우고 직접으로 반대쪽을 빼줍니다. 멸치와는 간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란이 팔찌개의 주체를 더블데요. 계란이 쌓여서 흘리띠 큰ocation. 후 Ook이 단가지로 스스로 쌓여서 다가게 전자잔라. 계란이 나라로 흘러내줍니다. 또 길어지나요? 그 왈퉁 아세요? 왈퉁? 퉁 아 죄송합니다 나이스 포지션까지 포지션이라는데 나는 왜 어려워 보이지? 아 이거 봐 포지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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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없지 야 이거 멋있는 거 보여주려구 나를 뭐 취밥으로 하나? 안 치고 지금 디펜스를 와 이것만 피하면 하아 길어지니까 맞고 야 나 지금 일어나려고 했는데 으 으 으 으 으 이제 마포구가 부족합니다.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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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거의 뭐 난구풀이 끝판왕인데요? 야 18대 18에 18이닝 181818 18 18 18이네? 저 이런 거 처음 봅니다 PD님 18 18 18 이런 게임이 있다고 요거 딱 캡처해가지고 야 이거 캡처 잘 해놨다 아 깜짝 놀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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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어디 갔어 아 하 하 하 어 전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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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굴러요? 될 것 같아요. 난 테이블을 믿는다. 그만 좀.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아까는 18, 18, 18이었잖아요. 끝났는데 28, 28, 28이야. 보셨어요? 이런 거? 심정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와... 평생 당구를 치면서 이런 같은 경기는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중간에 보셨죠? 18대 18이닝에 18. 근데 끝나는 것도 28에 28이닝에 28. 나 평생 당구 치면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진짜... 아이디를 저기... 바꾸시는 게... 28. 그래서 조절을 했다. 나한테... 조만간에 제가... 아... 조만간에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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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